이 녀석이 대장 같으시오. 여기 공원에다 더러운 쓰레기를 뿌려놓고 사람들을 납치해간 녀석이냐? 뭐? 바랍다고? 쓰레기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쓰레기를 무시하다니? 이 세상의 쓰레기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니? 내 목적은 전 우주를 아름다운 쓰레기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으로 나의 우주 전공은 끝나는 거야! 저건 미친놈아이야? 거기다 뭐 우주 전공? 정말 웃기는 놈이군! 저 녀석이 내 아버지라고? 그럴 리가 없어. 저렇게 못생겼는데? 무슨 헛소리야? 거기다 저 녀석 쓰레기 라구 데려 버리는 걸 보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게 분명한데 난 초등학교 나왔단 말이야! 그게 아버지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죠? 무슨 소리야? 난 중학교도 나갔어. 어? 잠깐! 바로 못 미친녀석! 사오종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 보셔! 혹시 옛날에 잃어버린 아들 같은 거 없으셔? 아, 글쎄! 넌 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럼, 그럴지도 모른다는 소리네! 글쎄! 공원 안에 동상을 보고 나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역시 내 아들인가? 어? 뭐라고? 그래, 그래! 난 이제부터 이 쓰레기 대모왕의 뒤를 잇게 될 거야! 우리 함께 전 우주를 쓰레기 천지로 만들어보자꾸나! 이상한 아저씨네! 내가 언제 당신 돈을 꼬갔다고 그러는 거야? 난 돈 꾼 적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마! 어? 쓰레기 대마왕이라? 쓰레기! 뭔가 사우정하고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자?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그랬냐? 이씨! 난 돈 꾼 적 없다니까! 왜 오래 살더니 맛이 갔나 보구나! 어째깐! 사우정이 아들이든 어떻든! 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내 동료들과 내 아름다운 애일을 납치하고 이 깨끗한 공원을 얼어운 쓰레기로 뒤덮고 시골을 쓰레기 천지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다니! 이 선호공이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몽키 크리스탈 파워! 어랄! 소녀공! 이거 셀러문이 아니쇼! 아! 참... 그렇지! 히하하하하하하 어쩌건! 너놈을 때려잡아 죽였다! 쓰레기 대마왕! 당기라고쇼! 음、 난 또 난 거다니까 하! 바보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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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미스터 손의 친구라고요. 우리를 지키던 녀석들은 이미 조용히 잠재해놓았죠. 나무관세운 보살. 이럴수가... 구하라고 걔는 애쓸 필요도 없었잖아요. 자, 괜찮은 거야. 그럼요. 여기 노란 옷을 입은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라구요. 당신이 쓰레기 대마왕인가요? 음, 이름하고는 많이 다르군요.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아주 지저분한 녀석이야. 지, 지저분한 게 어때서 그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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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지저분한 게 어때서라니요? 그, 그런가? 으, 어쨌건 여긴 정말 지저분해서 참을 수가 없군요 저, 그렇게까지 열릴 필요는? 뭐라고요? 이런 곳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흥, 난 그럴 수 없어요 잘 보라고요 에잇 헥, 이, 이, 이게 뭐야? 보고도 몰라요?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어째서 그런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걸? 언제 이런 능력이 생긴 거야? 여황제라? 대단하군 오, 정말 아름다워 뭐, 뭐, 뭐야, 저 녀석! 이건 대체 뭐라는 것이지? 몰라서 물어요? 이건 꽃이라고요 꽃? 꽃이라고? 오, 그래 정말 아름다워 쓰레기보다 더워 그래 이 아름다운 꽃들은 나의 이 아름다운 외모와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걸 전자상자 꽃을 처음 보는 모양이자 그래 이제부터 난 꽃 미남 대마왕이다 세상을 모두 이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어주겠어 그래서 내 우주 전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으하하하하하하하 그래, 그럼 지저분한 망토 같은걸 입지 않아도 된다고 으하하하하하 이, 이, 이봐 미루 여제님 이거 잘된거라고 생각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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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미스터 소 아, 쓰레기보단 낫지 않을까요? 이거 보셔, 소녀 세상이 모두 꽃으로 뒤덮이면 꿀꿀이죽 같은걸 어떻게 될 것 같으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쁜 꽃잎으로 만든 꿀꿀이죽? 아, 상상이 안 돼 으하하하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안 돼, 안 돼 나 빼고 밥 먹으러 가더니 말도 안 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